9월 이후에도 매월 새롭게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의 자세한 참여 방법은 폭스바겐 코리아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 및 홈페이지 내 이벤트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다. 폭스바겐 빅팬 캠페인은 폭스바겐이 더욱 사랑받는 브랜드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일반인 참여 캠페인이다. 지난 2016년부터 매년 소셜미디어상에서 진행된 폭스바겐 빅팬 캠페인은 폭스바겐을 아끼는 팬들이 특별한 경험을 공유하는 장으로 자리 잡았다. 기존 고객은 물론 누구나 참여 가능한 2018 폭스바겐 빅팬 캠페인의 응모 방법은 간단하다. 폭스바겐과 함께한 나만의 사진과 스토리를 빅팬 해시태그 브리그팬 2018와 함께 게임 소셜미디어 채널에 업로드하면 된다. 총 4개월간 진행되는 빅팬 캠페인은 매월 그 달에 폭스바겐 빅팬 리인을 선정하여 발표한다. 이렇게 선정된 그 달의 빅팬 리인에게는 폭스바겐 차량 2박 3일 시승권과 함께 폭스바겐 군사와 전세계 최대의 자동차 테마파크가 위치한 독일 아우트 슈타트 투어 당첨의 기회가 제공된다. 이벤트가 종료된 이후 월시월월월의 빅팬으로 선정된 총 8인 중 추첨을 통해 3인에게 최종으로 아우트 슈타트 투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달의 빅팬에게 풍만 아니라 매달프지만 선물도 증정한다. 월의 음료한 컨텐츠 중 베스트 스토리로 선정된 5명에게는 폭스바겐 유니카를 베스트 포토제닉으로 선정된 10인에게는 테크닉 매트를 증정한다. 9월의 폭스바겐 빅팬 운무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당첨자 발표는 10월 5일이다.